여기서 지낸다고 제가 밥을 놔 놓고 이 좁은 데서 어제 밤부터 이 좁은 데서 어제 탈출을 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. 제가 유인한다고 밥을 놔 놓고 우리 또리를 유인을 했습니다. 아이고 힘드네요. 진짜 무지무지 힘들어요. 이 좁은 데서 어제 밤을 세웠으니까 이 전기선이 있는 데서 제가 하도 안 잡혀서 밥을 유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냈습니다.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들어가려고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지 돌아 어제부터 내 어젯밤부터 내 좁은 데서 있었잖아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또라 알았지 이제 집으로 가자 또라 또라 이제 그는 가면 안 돼 얘 어디로 갈라고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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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어르신이 들어가야지 어머나 어머나 안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 어 어 어 어 어 탈출 짝증 또 탈출 짝증이 왜 이렇게 빨라요 이제는 이제 너무 빨라 가지고 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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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들어가야지 오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또 집으로 들어가자 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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